종행가는 제자백가 중에서도 특별히 외교 관계에 집중했던 학파입니다 종행가를 이야기할 때는 귀곡자라고 불리우는 좀 독특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귀곡자가 바로 이 종행가의 소진과 장의 그 다음에 또 병가의 손빈과 방언을 키웠던 그러한 분이라고 역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행가 자체는 제자백가를 우리 한국에 소개할 때 잘 소개되지를 않아요 왜냐 이 종행가는 그야말로 국부를 위해서 국익이라는 그러한 공동체적 목표를 위해서 윤리적 무관심을 강조하는 그런 학파였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 말하자면 마키아벨리 이론과 좀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윤리적 무관심이 그런데 이론에서 뿐만 아니라 소진과 장의와 같은 실천가들, 이론가이면서도 실천가들이 이 사람들의 생애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윤리적 무관심이 윤리와 지배를 동시에 관찰하려고 하는 다수의 제자백가 사상들 대표적으로 육아라든지 또는 묵가라든지 또 도가라든지 이런 주요 세력들 주요 학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배척받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있어서 종행가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되고 난 후에는 그 이후로는 중국 역사에서도 종행가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 본다면 왜 한국에서 종행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정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국가의 권력 또는 국가 간의 평화와 전쟁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이론들을 검토하는 입장에 섭니다 사실은 이 소진과 장애가 중국 당시에 있어서 전국시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건 뭘로 봐서 알 수 있냐 그러면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무소한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사마천의 사기 열전 중에서 가장 긴 서술이 누굴까요 긴 서술 가장 긴 서술 그 말은 춘추전국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공자도 꽤 깁니다 공자에 관한 서술도 꽤 길어요 또 관중에 관한 서술도 꽤 길어요 제일 긴 것은 소진에 관한 서술입니다 소진편이 사기 열전에 있어서 가장 긴장이에요 그걸 본다면 사마천도 종행가가 얼마나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이야기 하려면 이제 전공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서는 과급적 빠른 속도로 핵심만 간단히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종행가에 있어서 소진과 장인은 둘 다 귀곡선생회화에서 공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온갖 전설과 전설의 고향이죠 말하자면 전설과 또는 민화가 섞여 있는 것이어서 정말 어느 것이 정확한 서술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소진과 장인은 태어난 연도는 잘 모르는데 죽은 연도는 세상을 떠난 연도는 잘 알려져 있어요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의 주장을 비교해 보므로서 빨리 요약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소진이 주장했던 내용은 합종책이라고 부르고 장이가 주장했던 것은 연행책 또는 연형책이라고 한글로 의미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느 쪽 그래도 다 좋습니다 이라고 부른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대조적인 이유는 바로 전국시대의 지정학 때문에 그래요 지오파라틱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추시대가 지나고 전국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국치룡이라고 불리는 큰 국가들이 나타났습니다 연재초조위한진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 읽는 경향이 있어요 연재초조위한진 진나라는 비교적 늦게 나타난 나라고 이 조위하는 여기 나오는 진나라 있죠 춘추시대의 강대국인 진나라가 세계로 잘라져서 나온 것이어서 삼진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나라는 제일 아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인구는 적어도 영토는 아주 방대한 영토를 갖게 되었고 여기 강대국이었던 오나라와 원나라는 초나라에게 합병당해서 사라집니다 이 구조를 보면 초나라가 제일 강대국이고 그 다음에 진나라가 그 다음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한 법가의 상항 정책을 채택한 진나라가 순식간에 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진나라는 또 여기 높은 산맥이 있고 여기 고개가 보이죠 이런걸 되게 관문이라 그러는데 함곡관이라고 부르는 아주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함양으로 넘어가는 이 함곡관이라는 데를 막고 있으면 다른 나라들이 침범을 하지를 못해요 이런 점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진나라가 강대국이 돼서 이제 300년 정도 되면은 BC 300년 정도 되면은 이 치흥국 치룡의 주요 이슈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느냐 아니면 나머지 6개 국가가 진나라를 막고 세력균형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지정학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는 바이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합종책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699 동맹으로 진을 방어한다 그래서 국제적인 세력균형을 달성한다는 거죠 소진은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만 시간상 생략을 하고 거듭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외교론이라든지 이런 외교에 관한 연구들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나타나게 될 텐데 소진은 육국을 다니면서 육국이 동맹을 맺어서 진을 방어해야 육국 국가 이익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각국에 있어서 이 분석의 순서가 있어요 그냥 왕들이 소진이 그렇게 우리가 동맹을 해갖고 진을 방어해야 된다 이러니까 아 좋다 이렇게 할 리는 없지 않겠어요? 각각의 국가의 국도 규모, 병력, 전략적 요충지, 국제적 세력균형의 위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족감정을 북돋으므로써 그 해당 국가의 왕이 맞어 나도 육국 동맹에 가입해서 진을 방어하고 싶소 이렇게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도 한꺼번에 다 모아 놓고 하지는 못했죠 당시에 국가들을 다 모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믿지가 않으니까 설득의 순서는 조나라의 숙후부터 시작을 했다 당시 왕이 숙후라는 사람이었는데 조숙후부터 시작해서 조나라가 여기서 본거 있죠? 이 조나라 한가운데 이게 북쪽에 있어서는 제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라를 먼저 해서 동맹의 핵임을 자각시키고 초나라에는 가서 초나라가 강대국이라 그래서 무작정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초나라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른 나라가 다 알아서 해 주겠지 우리는 강대국이니까 진 나라에게 먹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대단히 큰 위험이다 왜냐? 결국은 나머지 5개국이 다 병탄이 되고 나면 초나라라고 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소진이 실제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국 동맹을 만듦과 동시에 소진의 독특한 외교전략은 장이를 진 나라로 파견한 거죠 동문인 장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진나라로 파견해서 진나라의 외교관이 되게 한다 진나라의 재상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진나라에 가서 외무장관이 되고 나서 그때서 소진이 아 장이 너를 외무장관 시키려고 내가 돈을 얼마나 쓴 줄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장이는 그때까지 몰랐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이가 의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나라의 소형왕에게 지금 육국 동맹을 맺어서 굉장히 진나라의 입장이 옹색하게 됐으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동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서쪽 남쪽으로 가자 그래서 총나라와 파나라를 병탄하자 해가지고 수월하게 진나라의 광역을 넓히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을 한 거죠 서로 실력을 인정을 해서 타협을 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진은 이 합종책 육국 동맹을 통해서 당시 전국에 있어서 15년간의 평화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건 참 굉장한 일이죠 15년간의 평화 매년 매해 각국이 서로 치고받고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농토가 짓밟히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소진은 말로 논리로 이 합종책이라는 전략으로 평화를 초래를 했었다 평화를 가져왔었다 15년의 평화를 이루게 했었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장인은 소진보다 좀 뒤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소진한테 한번 당하기도 한 거죠 이게 사실은 당한 거죠 장인은 자기를 후견해 주는 사람 스폰서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서 이제 활동을 한 건데 진 나라 가서 알고 봤더니 소진이 자기 스폰서였다 굉장히 아 그러면 이 정도 실력이 있는 소진과 싸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소진이 이 15년간의 평화를 누리면서 이제 너무 교만하게 됐어요 뭐 교만하게 됐다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구태여 교만을 한다기보다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개인적인 전략일 수도 있는데 연나라의 태황후하고 관계가 썸씽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연나라 왕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저게 뭐 내 아버지가 되려고 그러나 그리고 기분이 나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진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겠죠 다른 신화를 시켜서 야 왕이 너가 태우하고 같이 썸씽이 있는 걸 눈치를 챘다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날지 모르니까 제 나라가 가지고 연나라를 위해서 스파이짓을 좀 해라 그렇게 이제 해서 제 나라를 갔어요 제 나라가 가지고 스파이짓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육국 동맹도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소진이 말하면 유엔 사무총장 같은 깨기였는데 거기서 스파이 혐의로 둘러쓰고 가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합종책이 깨지게 됩니다 장인은 그 뜸을 타서 연행책을 시전을 합니다 연행책의 핵심은 이 진나라 최강대국인 진나라와 동맹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거죠 여기 여기서 보세요 진나라를 방어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는 거나 진나라와 동맹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는 거나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타겟은 똑같다 이거예요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장이도 소진과 마찬가지로 분석의 순서는 소진과 같았다는 거예요 장이가 한나라나 조나라나 또는 제 나라에 가서 이야기했을 때 각국의 국토규모, 병력, 전략적 요청, 국제적 세립균형, 위치, 민족감정을 다 이해하기는 하는데 핵심은 이걸 육국의 동맹에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진나라와 해당 국가의 비교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국이 동맹하면 진나라보다 병력이 두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개개의 국가를 말하자면 제 나라만 해도 진나라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나라가 가지고 당신들이 제 나라와 진나라와 적대 관계를 맺으면 이익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애기에게 설명하고 여하튼 분석의 순서는 소진과 같지만 결론이 반대다 특히 놀랍게도 장인은 국제적 무정부성 그리고 보편적 이기주의를 강조한다 무슨 소리야 그러면 당시 전국 7웅들 사이에는 질서를 잡아줄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각국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무정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무정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윤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해당 국가의 이익을 얼마나 달성하느냐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이 유니버설이고 있습니다 보편적 이기주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여서 괜히 동맹을 한다고 해서 이익이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배신만 당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장이가 제나라 왕을 설명을 했던 거예요 제나라 왕의 경우에 그 대표적으로 조나라를 설득을 뗐었던 건데 조나라가 있어요 조나라에 있어서 이익은 위나라와 한나라와 동맹을 한 것이 아니고 진나라와 동맹을 해 가지고 위나라나 한나라를 깎아먹는 것이라는 거죠 제나라에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나라에게 이익은 조나라나 연나라 한나라 초나라라고 동맹을 맺으면 동맹을 맺었으니까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런 이익이 없다 얘기예요 그냥 현상유지만 하는 거다 얘기예요 그러나 진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제 나라가 진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진나라가 여기서 치고 제 나라가 여기서 치면서 무한정으로 넓혀갈 수 있다 이 이해관계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초나라 회왕을 가서 설득할 때 아주 가장 악의적인 가장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초나라 왕이 초회왕이라는 왕이 굉장히 어리석었던가 봐요 그것을 장이가 눈치를 채고 초회왕한테 여기 있는 상어의 땅 원래는 초나라 땅이었는데 이제 진나라에게 뺏겼어요 상어의 땅 600리를 초나라에게 줄 테니까 이 육국동맹을 깨고 제 나라를 공격해달라 그런 거였죠 초나라와 육국동맹에 있어서 제일 강대국은 초나라이고 또 제 나라가 또 상당한 힘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게 둘이 육국동맹의 주초였는데 이것을 이 둘이 싸우게 되면은 육국동맹은 깨지는 거였어요 이것을 이제 여기 상어의 땅 600리를 줄 테니까 해달라고 장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초회왕은 어리석게도 이 600리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깨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600리를 받으러 장이가 진나라로 갈 때 자기 신하들을 딸려서 보내요 그런데 장이가 일단은 문서상으로는 조약을 체결했지만 진초 동맹조약을 체결했어요 이것이 이제 또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 국가들이 다 육국동맹은 깨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동맹조약 초본을 가지고 이제 함양으로 갑니다 함양으로 가는데 함양에 도착하면은 상어의 땅 600리를 돌려주기로 했다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받으러 가는 거지 그런데 함양에 도착해 가지고 왕을 보러 가기 전에 장이가 짐지 수레에서 떨어져 가지고 발을 뿐 질러요 그리고 내가 발을 뿐 질러서 왕을 만나러 가기가 힘들다 좀 더 기다려달라 초나라 사신들은 여관에서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나라 회왕이란 사람은 더 리석게도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아 이게 장이가 상어의 땅 600리를 주지를 주려고 하지만 조약만 가지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행동으로 내가 보여주지 그리고 질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군사적 공격을 시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장이가 그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상어의 땅 600리가 아니고 자기가 진나라 왕으로서 왕한테서 받은 땅 6리를 할양을 할 수 있다 이건 내 땅이니까 그러니까 초나라 왕께서 그거 잘 받아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를 치는 건데 결과적으로서는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합정책 6국 동맹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맹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각계전투를 하는 거죠 진나라가 먼저 한나라를 공격해서 흡수하고 그 다음에 위나라를 공격해서 흡수하고 그 다음에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 순으로 이제 합병해서 마침내 중국을 통일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경우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런 건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상 생략을 하고 이 종행가의 의미가 뭐냐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첫째로 종행가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첫째 부국강병의 국익을 우선하는 현실주의적 입장이다 그러니까 합정책도 그렇고 연회책도 그렇고 전략의 방향만 달랐을 뿐이지 같은 전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동맹정책에 의한 세력균형과 파괴가 주제였다 세력균형을 만드느냐 파괴하느냐 이것이 지금 이 종행가의 극단적인 대립적인 전략이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국제구조의 합리적 설득에 의한 외교정책을 수립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오로지 무력적인 방법으로만 국가이익을 달성하려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행가 이후로는 중국 정치사에서 보면 바로 이 국제구조의 합리적인 설득 그 다음에 교명화한 전략적 속임수와 같은 것들로 국기익을 달성하려는 노력들이 아주 많아지고 훨씬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삼국지 여러분은 이제 삼국지 알죠? 제갈량이 썼던 방법이라든지 사마의가 썼던 방법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종행가의 선례를 받아서 본보기를 받아서 했던 전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덕적 무관심 도덕적 무관심은 아주 앞으로 마케벨리 이야기 할 때도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이미 설명을 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상당히 현대적이죠 이 종행가의 논리들이 현대적 의의로 보면 해지모닉 스태빌리티 티어리를 채택하느냐 논 알라인먼트 무브먼트를 채택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해제모니 미국의 해제모니죠 미국 패권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느냐 아니면 이 비동맹 운동을 통해서 군소국들을 모아서 여기에 저항을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포커스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행가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제가 처음으로 소개를 하는 건데 종행가를 통해서 나오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국제정치의 많은 부분의 기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동영상에는 헬라의 정치철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